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8월이네요. 8월에는 좋은 일, 좋은 인연이 하나 이상씩 있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8월의 운세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8월에 있을 법한 행복한 일들, 즐거운 일들만 생각하세요. 15초 정도의 긍정적인 생각이 소울님의 파동에너지를 좋게 바꿉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생각하셨죠? 저는 소울님들의 생각에서 발생되는 긍정의 파동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타로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구독과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Spotify, Patreon,珠 avoiding and email,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수, 여러분, 어떤 문제? 쉴, 평범, 공개, 가득, 사랑, 사랑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나와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개의 카드가 눈에 들어왔다면 둘 다 들어보셔도 좋아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4, 3, 5, 1, 2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는 8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월에 생길 좋은 일 세 번째 카드는 조언점 이 세 장으로 한번 8월 운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8월 운의 흐름은 3번 컵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3명의 사람이 술잔을 이렇게 들면서 뭔가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축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우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내가 만약에 누구와 좀 잘 지내거나 아니면 휴가를 가거나 놀 일이 있다면 그게 참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러면 내가 싸웠던 애인과 화해를 하고 잘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내에 상사나 동료와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는데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관계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8월 달에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재충전을 해야겠다라고 했다면 8월은 그러기에 참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8월 달에 뭔가 내가 정말 바짝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 3번 컵카드는 오히려 좀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노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는 거에는 이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아요 그래서 8월 달은 오히려 좀 내 마음이나 감정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고 충전하는 그런 8월 한 달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8월에 생길 좋은 일은 한번 볼게요 또 7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나무가 막 나를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내가 이 영역을 지키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힘들어 보이는 카드인데 좋은 일 카드 위치에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현상 유지를 한다 뭐 8월 달에 좀 힘들 것 같다 아니면 8월 달에 좀 뭐 경제적으로나 그런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도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8월 한 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일이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좀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가고 내가 그걸 좀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조언점은 3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 지금 보시면 멀리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너무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봐라 라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건너는 카드가 이게 뭐냐면 이동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당장의 이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좀 뭐 한 6개월 후 1년 후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또 이게 업그레이드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를 8월 한 달 동안 좀 생각해 보고 뭐 그거에 관련된 거를 뭐 미팅을 하든 아니면 뭐 서류로 한번 써보든 그런 것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은 당장이 아니라 좀 먼 미래를 준비하고 이동할 곳을 찾아보는 그런 한 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네 번째 카드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러브 카드가 나왔거든요 러브, 사랑, 존재 자체로 충만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울 메시지 카드가 60장이 있는데 그 중에 4장만이 하얀색 행운의 카드 4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 키워드 중에서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소울님이 8월 때는 확실히 인간관계나 애정관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 자체로 충만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내가 에너지를 충전을 할 수 있다 그게 뭐 애인이나 아니면 배우자면 제일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서 좀 에너지를 내가 좀 이렇게 충전하고 좀 힐링하고 좀 용기도 받고 그런 8월달 한 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월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덥고 지쳐서 짜증도 나지만 겨울이 되면 기다려지는 여름이죠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소중했고 아련해지는 것 같아요 여름 안전하게 즐기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는 8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월에 생길 좋은 일이에요 자, 세 번째는 조언점이에요 자, 첫 번째 8월 운의 흐름은 9번 컵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한 남성이 편안하게 앉아 있고 컵이 9개가, 금잔이 9개가 있어요 이게 소울님의 8월 한 달 동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편안해 보이죠? 느긋해 보이죠? 여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소울님이 좀 마음에 여유가 있다 그 다음에 좀 편안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이한 건 혼자 앉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좀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여유도 찾고 그 다음에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좀 쉴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면 휴식도 좀 취하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보내기에 좋은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막 북적북적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8월 운의 흐름이 만약에 그런 시간을 내가 어쩔 수 없이 8월 달에 가져야 한다면 반드시 그거에 맞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가져야 된다 라는 조언점까지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월에 생길 좋은 일은 네 보시면 더 썬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썬 카드는 에너지가 밝고 따뜻해지고 뭔가 즐거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썬이니까 밝아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즐겁게 말을 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소울님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밝아진다 그 다음에 좀 즐거운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장의 카드를 연속해서 본다면 8월 달에는 소울님이 영혼 에너지 그 다음에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고 편안해지는 한 달이라고 생각할 때 8월 달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성과를 내야지라고 하면 그건 또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왔고 아니면 내가 뭔가 지쳤기 때문에 이 두 장의 카드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너무 혹사시키는 거죠 특히 내 마음을 혹사시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조언점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뭐냐면 5번 칼 카드가 패배자 카드예요 이게 내 마음의 어떤 상처 그 다음에 큰 좌절감 아니면 지쳐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울님이 지금 내가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이라는 게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짧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 전에 나의 어떤 마음 상태 그 다음에 어떤 건강 육체 그 다음에 영혼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놓고 있다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딱 운이 들어왔어야 잡아야 되는데 내가 감정이나 아니면 영혼이 지쳐있는 상태면 운이 들어와도 그걸 내가 다 못 잡아요 근데 8월 달에는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여유를 찾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더 무리를 하면 감정적으로 내가 혹은 이게 감정을 넘어서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혹사되기 때문에 그러면 타격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좀 쉬엄쉬엄 가는 달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나에게 보상을 해주면서 내 감정을 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 상태를 갖는 그런 8월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좋은 카드가 한 장 나왔네요 메디테이트 명상하세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나아갈 길이 보일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한번 이렇게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반복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고 앞으로 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좀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뭐 짧게는 뭐 한 10분 길게는 뭐 한 1시간 정도라도 이렇게 한번 좀 나를 돌아보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한 달 동안에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덥고 지쳐서 짜증도 나지만 겨울이 되면 기다려지는 여름이죠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소중했고 아련해지는 것 같아요 여름 안전하게 즐기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는 8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월에 생길 좋은 일이에요 자 세 번째는 조언점이에요 자 첫 번째 8월 운의 흐름은 네 11번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재판관 같이 생긴 사람이 칼과 저울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울은 공정함 그 다음에 칼은 결단력으로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원에서 볼법한 카드다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카드가 8월 운의 흐름에 나왔다라는 건 소울님이 만약에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8월 달에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문서상에 관련된 일 뭐 계약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8월 달에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8월이 적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운의 흐름이고 두 번째는 보시면 저울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칼은 결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직이나 아니면 퇴사 아니면 매매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걸 갖기 위해서 정리하기에도 8월 달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8월 한 달에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내가 서류상에 뭐 계약이라든지 합의를 깔끔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이나 집 그런 것들을 내가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 하나 뭔가 이제 깔끔하게 서류상에 크게 보면 문서운이 좋은 달이 8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서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월에 생길 좋은 일인데요 운이 들어온네요 Feel over fortune 운명의 수리바퀴 이게 어떤 운이냐면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는 운을 의미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사 가는 집에서는 오랫동안 내가 그 집에서 머물게 되고 그만큼 좋은 터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혹은 이직을 한다 그래도 뭐 오랫동안 다니는 직장이 되고 한 번 계약을 맺는다 오랫동안 인간공기를 맺는다 오랫동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데 그게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들어올 것 같다 이게 이제 8월에 생길 좋은 일이고요 혹시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재회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운명의 수리바퀴는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별도로 그건 따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조언점은 4번 칼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딱 손을 모으고 누워 있죠 이게 에너지로 보면 정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좀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 여기에 있는 저스티스 카드와 연결이 되죠 내가 새로운 걸 잡기 위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에너지를 쏟지 않고 내려놓는다 그것이 8월의 조언점이에요 그러면 소울 메시지 카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인조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즐기세요 작은 것부터 즐기세요 즐거운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네 뭐 복잡한 일들 머리 아픈 일들이 있어도 일상에서 작은 것들 있잖아요 좋은 영화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하나 산다든지 책을 보신다든지 운동을 하신다든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사서 먹는다든지 그런 작은 것부터 즐기기 시작하면 계속 또 즐거운 일들이 연속으로 생긴다고 하니까 소울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를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8월 달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덥고 지쳐서 짜증도 나지만 겨울이 되면 기다려지는 여름이죠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소중했고 아련해지는 것 같아요 여름 안전하게 즐기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는 8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월에 생길 좋은 일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언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운의 흐름은 나이트 오브 소드 기사가 칼을 든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막 나무가 휘청거리고 그리고 기사가 들었을 때 가장 어울리는 원소가 뭐냐면 칼이에요 그래서 지금 칼을 들고 막 자기가 뛰어가야 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뛰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8월 운의 흐름으로 나왔다는 건 소울님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더디게 진행돼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8월 달에는 좀 일사천리로 진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는 뭔가 좀 내가 일 처리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속도감을 내서 하면 좀 일이 좀 빨리빨리 잘 처리가 될 것 같고 그 대신 이거는 속도가 중요한 거지 뭔가 꼼꼼하고 디테일한 거는 좀 뭐야 빈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속도를 막 내는 것도 좋지만 혹시 내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서류나 계약상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어쨌든 긍정적인 거는 내가 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8월 한 달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8월에 생길 좋은 일은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연금술사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마법사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좀 잘 안 됐던 일이 8월 한 달 동안 놀랍게 빠르게 그 다음에 좀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법사 같은 사람을 만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은 일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내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일이 이 마법사를 만나면 1번 매지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자를 만나게 된다 귀인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언점은 18번 더 문 카드인데 이게 기다림 카드거든요 그 다음에 불확실한 카드고 그래서 지금 앞에 맥락으로 봤을 때는 기다리면 안 된다 이제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빨리 빨리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내가 불확실하고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우선 진행을 하고 나중에 수정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타로 카드로 우리가 한번 미리 점쳐봤으니까 수정할 부분들이나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면서도 좀 꼼꼼하게 보면 더 좋겠죠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속도고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조언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볼게요 네 익스펙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기대하세요 마음껏 기대하고 상상하세요 상상 이상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감 그 다음에 불확실함 이거가 아닌 기대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 카드를 내가 앞날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뭔가 일을 진행해도 괜찮은 8월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덥고 지쳐서 짜증도 나지만 겨울이 되면 기다려지는 여름이죠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소중했고 아련해지는 것 같아요 여름 안전하게 즐기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첫 번째는 8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월에 생길 좋은 일이고요 세 번째는 조언점이에요 네 첫 번째 8월 운의 흐름은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이게 백마탄 기사 카드 뭐냐면 좋은 제안을 받게 되는 8월 한 달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남녀 관계에서는 프로포즈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에게는 입사 제안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혹은 내가 뭔가 이제 좋은 물건을 찾는 분은 상대방에서 나한테 좋은 건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8월 운의 흐름상 소울님께 기회가 온다 누구에서부터 기회가 오냐면 하늘에게서부터 기회가 오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부터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이거는 귀인을 만날 수도 있다 이게 8월 운의 흐름이에요 8월에 생길 좋은 일은 킹오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 어떤 좋은 제안이나 귀인이 돈에 관련된 금전에 관련된 실력자나 정말 부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 되는 좋은 기회나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카드 자체가 굉장히 딱 일관성 있게 나왔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조언점은 2번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내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리고 이동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동해야 된다 이게 8월 한 달 동안의 조언점이에요 미련을 두는 것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못 잡을 수 있으니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동수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볼게요 네 트러스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믿어주세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봐 주세요 믿음이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자 이 믿음은 우선 첫 번째가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고 그동안 잘해왔고 그렇게 나를 믿을 때 그것이 에너지로 전달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타인이죠 나에게 좋은 제안을 주는 사람 혹은 회사를 믿고 한번 같이 가보면 괜찮겠다 라는 게 8월 한 달 동안의 소울 메시지 카드예요 자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덥고 지쳐서 짜증도 나지만 겨울이 되면 기다려지는 여름이죠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소중했고 아련해지는 것 같아요 여름 안전하게 즐기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제안을 catchphrase 수정될 운명입니다 순수해